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데이터맵의 온키셋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온키셋 이벤트는 셋 함수에 의해 키값이 변경될 때 발생합니다. 온키셋 이벤트는 발생할 때 값이 변경되는 키와 예전 키값, 그리고 새로 변경된 키값을 반환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화면에는 데이터맵 1이 존재합니다. 아웃라인 뷰의 헤드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키 1부터 3의 값이 각각 아시아, 코리아, 서울입니다. 인풋 박스는 키 3와 바인딩되어 있어 키 3의 값을 표시합니다. 왼쪽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,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셋 함수를 통해 키 3의 값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현재의 데이터맵 1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키 3는 서울입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 인풋 박스에 부산이 표시됩니다. 디버깅 메뉴를 통해 데이터맵 1을 확인해도, 키 3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벤트 탭에서 온키셋 이벤트를 추가합니다. 이벤트 스크립트 코드가 자동 생성되면, 온키셋 이벤트 발생 시 반환되는 정보를 얼럿으로 표시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 변경되는 키와 이전 값, 그리고 새 값이 나타나고, 새로운 키 값이 인풋 박스에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